자, 다진마다. 언니한테 얘기해. 그거 아니라... 뭐, 수목자고요? 응, 아하. 이거 왜 꺼야... 이거 내가 안 줄게. 아니야, 재열이 여기 앉으라고 그래. 재열이 여기 앉으라고 그래. 왜? 같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숨어봐야지 아.. 이 지겨운 두 여자들을 내 남자친구야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너 남자친구이기 전에 반이는 남자야 반이는 남자라고? 나 핫도그 뒤에 정재리라고 아니 같이 해 같이 내가 여기 가운데 앉을게 둘이 지금 처음 아니야? 많이 틀리게 그래도 많이 봤지 단체로도 많이 봤지 촬영할 때만 많이 봤고 사적으로는 처음이지 좋아 그래서? 좋지 소개 좀 해줘 좋고 아닌 거 같았어 오 감당한데 어.. 담당 좀 했나봐 살 맞췄어 근데 체격이 진짜 좋아졌어 옛날보다 등치가 커지게 했지 옛날에는 좀 살찌게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덩치가 커진 느낌? 몸이 좀.. 남자는 좀 덩치가 커지 어깨도 되게 넓어졌네 좀.. 오늘 좀.. 오늘 알아? 제대로 탑자가 됐는데? 약간 개념이 제대로 탑자가 됐는데? 아니 이거.. 황병맨이 진전 없는데 아예 알아봐 지금 말에 넘어가면 안 돼 그냥 하는 말이야 언니 원래 너무 잘해 아니야 칭찬해주는 거 잘해 나 원래 한 거 잘 못하잖아 뭘.. 야 은유.. 누가 은유씨에 대해 뭐라 알아? 맞아 은유씨에 대해 뭐라 알아? 거의 10년 됐어 아니야? 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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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왔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요? 아 좋지 오 좋아 좋아 근데 재열이 운동이 않나 봐 몸이 좋아졌어 갑자기요? 대화의 흐름상 답 봐봐 답 봐봐 아니 그럼 머리 스타일도 색탈도 너무 이뻐고 그.. 그래 뒤에 라면 좀 꺼내줘 그래 뒤에 라면 좀 꺼내줘 아 신랑해 아 너무 더워 뒤랑 배가 없어 몰라구 아 이거 뭘 꺼냈어? 어? 몰라? 어 너무 더웠지? 아 근데 라면 끓이니까 너무 더운 거 같아 둘이 이수냐를 덮겠지? 둘이 이수냐를 덮겠지? 둘이 이수냐를 덮겠지? 둘이 이수냐를 덮겠지? 응 아 옷 벗을까? 주세요 이거 좀 더워 이렇게 밀폐대 창문이 없었는데 별로 안 더운데? 별로 안 더워 옷이 좀 더워 아 내가 갖다 줄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갖다 줄게 넌 벗어 제이야 난 별로 안 더운데? 아니야 벗어 왜? 별로 안 더워 네 안 더워서 그래 없어서 그래? 자기소개하는 거야 에이 갑자기 목도 안 가봤죠? 안 가봤지 있을 건 다 있어요 아 있게요 있지 에이 우리 제이가 그림 그려는 거잖아 말이 심하네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실 수혜자? 실 수혜자? 로서 어 있지 제이 제이 잘 됐어 근데 만약에 제이어랑 옆에서 나랑 제이 만났어 그럼 너는 어떤 스타일이 잘 좋아? 와 당연히 제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형 봐 제이어리는 제이어리는 눈 웃음 좋아해 눈 웃음 남자는 별개 지금 3년째 만나봤는데 제이 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제이 너무 괜찮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먹읍시다 응 제가 젓가락이랑 그 저기 종이컵이랑 이런 거 좀 갖고 올게요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제이어리 진짜 잘하고 있네 내가 아까 형 내가 이렇게 만지고 이래도 진짜 관심 아예 없던데 제이어리 아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이어리 내가 좀 세게 해도 될 거 같아 어떻게 어느 정도 스케줄은 좀 과감하고 해도 돼? 응 어디까지 해볼까 어디까지 해볼까 세게 한번 가 한 번 세게 한번 가 야 왔습니다 왔죠 우리 제이어리? 우리 제이어리 왔습니다 아니 왔죠 전남친을 어디까지 훌륭해줄 수 있어? 네? 현남친 앞에서 전남친 얘기한다고? 와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렇다 언니 이거 좀 아니지 않아? 응 다행이고 저도 옛날에 많이 만났습니다 거짓말 하지마 너가 뭘 많이 만나 너가 뭘 많이 만나 누나가 저희들 뭘 만나요 오늘 만내만큼 만나봤어요 누나 몇 살이지? 언니 32살 왜 2살밖에잖아 취했어요? 아빠부터 좀 취했어 언니 취한 거 같아 좀 뭐지? 언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취했네 언니 좀 취했다 언니 원래 취하면 스키즙이 좀 강해지거든 언니 같은 얘기도 했는데 그거 아니라 언니 오늘 파견 판동 판동 가야 된 거 아니야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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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여줘 떨어뜨렸어 먹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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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저게 그게 다 넣었구나 이게 처음 강 채혈이 짠? 아 로봇샷 해볼까? 오랜만에 만났어요 셋이 너부샷 펑규 진짜 빨리 가야겠다 나 택시 물어 펑규 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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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규 펑규 가야 돼 펑규 Schmidt 펑규 가야 돼 펑규 일요? 열심히 해야겠네 어지러워 아 좀 취하긴 하네 이제 두 병 먹었는데? 이거 좀 쎈가 보다 토스가 딱 좋은데? 딱 좋은데? 어지러워 반이 어지러워? 응 누나 저기 발령 발령 아 너였구나? 네 저 쟤가 아니라 뭐야 저 쟤가 아니라 어? 아 쟤인 줄 알았어 미안 미안 아니 그냥 발냄새 나가지고 아 미안 아까 씻고 왔는데 씻고 왔어? 어? 어? 재현아 여기 바지 터졌어 어? 예? 아니 왜? 아 중환이구나 누나 진짜 급해요? 네 박력 그 쟤는 안되고 쟤가 아는 누나 중에 미나 누나라고 넌 언니 애기 났네 according to the这样 나는 가기 사람들이 제의밖에 없어 나 혹시 가도 돼? 용교? 넘감 넘감 동감 오 로 이것도 녠당 이것도 잘들하고 있어 롱롱 뭐라고? 오늘의 컨텐츠 과연 정재열은 여자들의 여우짓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? 였습니다! 와! 근데 이게 여우짓이야? 여우짓이지 그러면 언니가 여우리 눈치 진짜 없어 언니가 나 겁나 돌려가기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? 근데 누나 평소에도 이러잖아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요? 평소에 안 이러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 너를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 미안한데 내 스타일 아니야 재열아 언니 얼굴 많이 봐 그래 네 뭔가 이상하더라고 아니 홀치지마 몰랐잖아 하나는 살짝 눈치가 갔어 거짓말 치지 마 뭔가 이상하더라고 나도 사실 나 조금 감동했어 왜? 사실 이러면 남자들이 혹시나마 너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자기 1도 안 넘어가는 모습에 나는 감동했어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 무슨 다행? 그냥 은유 누나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